그런데 지금 학위 시습지에서 학습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자가 나왔다고 했죠? 시자, 여기서 이제 시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시자를 가지고 글자가 얼마만큼 확장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편안히, 편안히 하시고 여길 보세요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 제가 한 몇 글자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글자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 글자가 있었어요 이 글자가 첫째는 4로도 쓰입니다, 4 절사자죠, 절사자 절사자로 쓰이는데 이 글자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다가 절사자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사람인자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모실 시자로도 바뀝니다 모실 시자 그 다음에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힌다, 대립됐다, 대치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대치한다, 대치 전국이다, 서로 팽팽히 맞서는 정치의 국면이다 그런 얘기일 때 그럴 때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하면 이거는 언덕을 마주 대하고 옛날에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언덕 시자다 할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4가 날일자를 붙였으니 떼시자가 되기도 하고 4에다가 사람인 변을 붙이니까 모실 시자로 되기도 하고 4에다가 넷산자를 앞에다 붙이니 언덕 시자도 되네요 그렇죠? 또 있어? 그럼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물론 또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붙여볼까요? 두 개를 붙여 두 개를 붙이니까 이게 기다릴 때 자가 또 되는 거야 이게 기다릴 때 자가 되는 거야 두 개를 갖다 붙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또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유지한다 할 때 가질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가질지 자가 정리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학위 시습지 시가 나왔는데 시가 나왔는데 글자의 이 원문의 뜻과 또는 어떤 글자의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밑에 해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를 기준으로 또는 토대로 해서 글자가 확장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떼시자를 가지고 이게 시자로도 되지만 또 이렇게 왼쪽 이 부분은 날일 자를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모실지 자로도 되고 메스한 자가 들어가면 또 언덕지 자로도 되고 이렇게 이걸 두인변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건 사람인변 이건 두 사람인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한 명 사람이 두 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기다릴 때 자가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한자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아프다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조금 이제 그 여러분들도 좀 뜻이 좀 그런데 치질치자입니다 치질치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뜻이 글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절사자를 시작으로 해서 절사자를 시작으로 해서 날일자가 붙으면 때시자가 되고 그죠 사람인변이 붙으면 모실시자가 되고 그죠 사람이 두 명이다 두인변이 붙으니까 기다릴 때 자가 되고 그죠 메스한 자가 들어가니까 언덕지 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프다 이걸 병부질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니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또 치질치자가 되고 치질이 병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치질은 그럼 어떻게 쓰느냐 나온 김에 나온 김에 이렇게 쓰죠 치질 이게 이제 병질 병들질 또는 빠를질 이렇게 쓰입니다 두 가지 뜻을 쓰여요 병질 빠를질 치질 나온 김에 그냥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기 시까지 했고 학습 그 다음에 지자는 이제 뭐냐면 그 짓자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빨리 앞으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할 때까지는 진도를 빨리 안 나갈 겁니다 그 이유가 뒷부분에 가면 자연히 빨라지기도 하고요 또 좀 앞에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나왔죠 여기 갈지자예요 그죠 갈지자인데 이게 뭐냐면 아 이게 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좌지우지라는 말 있죠 그런 데서 그 다음에 이게 뭐뭐뭐의 소유격의 뜻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또 대명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대명사로도 이게 우선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보시면 학, 이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가로로 묶었어요 그리고 늘 또는 때때로 습지 배운 것을 익히면 이런 뜻입니다 배운 것을 익히면 그럼 여기 습자 보면 이게 이제 글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익힌다 할 때 기두자가 들어갔죠 기두자에다가 원래는 뭐 여기에 스스로자 자가 이제 들어있느니 뭐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 밑에는 근데 기두자가 뭐냐면 새가 그 새끼를 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기를 가르쳐야 돼요 날기를 날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새가 이제 좀 크면 날개가 좀 자라거든요 자랄 때 그 자란 정도를 보고서 얘를 그 높은 데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얘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날개짓을 하겠죠 그래서 날라서 좀 부드럽게 뭐 착륙을 하거나 또는 뭐 잘 못해가지고 떨어져 죽는 애들도 가끔 있다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비행을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조 삭비다 그러는데 여긴 보면 어? 이거 수학할 때 숫자인데 왜? 지금 저 강사가 잘못 읽고 있네 삭이라고 읽었어요 맞아요 삭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샘을 할 때는 숫자가 맞습니다 수학할 때 숫자가 그런데 이게 자주삭자로도 쓰입니다 자주삭 세 번째 촘촘한 그물 촉 아 이게 뜻이 얘가 그러면 뭐야 전주네요 전주 그렇죠 1번 샘수 2번 자주삭 3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촘촘한 촘촘한 그물 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촌에서 잘 아신 분들은 아는데 촉고라는 말이 있어요 촉고 그물고자입니다 그물고자 그래서 그물고자가 어떻게 쓰느냐 이게 그물을 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면 이게 그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소리가 있네 이렇게 아 형성자구나 이게 형성자예요 형성자 그래서 이거 그물고자라 그래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촉고 촉고가 어떤 거냐면 그물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서 작은 물고기도 잡는 그물을 촉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촉고는 그냥 요즘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좀 쉽게 넘어가고 이게 삭자라고 그랬어요 자주삭자 그러니까 뭐냐면 새가 이게 종종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새를 자주 날게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새의 새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듯이 자주 이런 뜻입니다 여조삭비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시면 습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반복해서 늘 반복해서 익히면 근데 지금 골자를 보시면 이 글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이게 이게 세 줄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와를 빼고 아홉 글자 열 글자 열한 글자 보이시나요? 네 이게 리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리듬이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손으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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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들어갔죠 그 사이에 열 어? 이거 말씀 소리인데 네 좀 이따 설명할게요 락 군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그 어떠한 리듬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죠? 리듬과 법칙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대충 설명이 끝났죠?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부력이다 그랬어요 부력 부력 열호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뜻으로 역은 또역자입니다 또역자 그러면 또역자라는 게 우리가 뭐 또역 또자라는 게 많아요 또역도 있고 또차도 있고 또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라는 글자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또우 그 다음에 이거는 또차 이렇게죠? 이런 뜻입니다 또 역 또 역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호는 앞으로 이게 이제 문장 끝에 이렇게 나오면 의문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문사 호 이건 이제 어조사지요 어조사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라는 어조사 문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력 또한 뭐뭐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부력 호 부력 호 또한 뭐뭐하지 않은가 근데 이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도 전주야 전주 또 나왔어 전주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이게 말씀원이고 이게 기쁠태예요 기쁠태 그랬더니 세 가지가 지금 나오네요 여기서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기쁠열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부력 열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열 그럼 기쁠열에는 이게 원래 있거든요 기쁠열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기쁠열이 어디가 다르냐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건 마음심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심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이거는 이거예요 이건데 이 마음이 분노도 있고 사랑도 있고 측은도 있고 가련도 있고 별아별 마음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걸 가지고서는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랑 옆에 오는 글자랑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마음을 슬픈 마음이든 기쁜 마음이든 또는 즐거운 마음이든 뭐 철양한 마음이든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에 기쁠태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쁠태자가 붙었어요 기쁜 마음이다 기쁠열 그런데 원래는 얘도 기쁠열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 글자를 쓰는데 얘도 기쁠열 여기서 쓰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옛날에는 기쁠열자를 이렇게 썼다는 뜻이에요 그럼 최근에 와서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야 뭘로? 말씀설잘로 그러니까 이제 기쁠열자를 이제 이걸로 하자 기쁠열자 오리지널이 여기 있지 않냐 원래 글자가 그래서 이걸 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말씀설이야 이거는 말씀설 이거는 말씀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이고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설이야 말씀설 그래서 여러분들 연설 그렇죠? 연설 아시죠? 연설 하시면 이거 이거 이거에다 붙이면 연설이잖아요 그렇죠? 연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있죠? 뭐냐 여러분들 이제 뭐 선거기간이 되면 그렇죠? 각 정당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뭐 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할 때 그걸 뭐라 그래? 유세라 그러죠 유세 그렇죠? 그럴 때 유세할 때 이게 세 자가 뭐냐면 주로 이제 달랠 세 자라고 그러는데 달랠 세 자라는 게 뭐냐 나를 전달하고 나를 지지하게 만들려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래서 나를 지지하게 만든다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게 만든다 그래서 달랠 세 자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논류 자라고 그러는데 이 논다는 게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뭐 즐겁게만 논다 그런 게 아니고 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다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달래준다 이거예요 누구를? 백성들을 국민들을 그렇죠? 또는 뭐 지역구민들을 그래서 이제 유세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연설이 되고 이럴 때는 유세가 되고 그렇죠? 아까는 여기서는 열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육서를 할 때 육서 이제 만약에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가셔서 이제 육서를 보시고 그래서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학 이 배우고 근데 저게 그리고인가 그러나 그런가 한번 뒤를 보면 시습지 아 그리고인가 보다 왜냐하면 배우고 익히래잖아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리고야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또는 저 부분에 대해서 때때로라든가 또는 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 부분은 개의치 마시고 그냥 저기 뭐야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 때때로라면 때때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배운 것이 뭐야 지 대명사로 쓰였죠 배운 것을 익힌다면 익히면 부력여로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부력호가 나오면 또한 몸모하지 아니한가 아 이거는 문법의 한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지금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글자를 한번 좀 확장해 봤는데 또 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또 라는 말을 한자에서 여기에 역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차도 있고 또 라는 말이 세 글자 이 정도만 아시면 또 라는 말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아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마음심인데 그 마음이 뭐 슬픈 마음이다 뭐 분노의 마음이다 그거는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뒤에 오는 글자를 보고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붕 자원 박래 부력 나코아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유붕 여기서 이제 그 리듬이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이제 글자 수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유 자가 유 자가 음 어쨌든 특별한 의미가 뭐 꼭 있다 이제 그보다는 그냥 벗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리듬을 맞춰주려고 이제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유 자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반대말은 뭐 유다 하면 있다 그러면 반대말은 무다 없을 무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뭐 간단하게 유 자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확장해서 보면 그냥 뭐 넘어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이제 안주 효 자가 돼요 그냥 참고로 그냥 하나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유 안주 효 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만 글자만 붙이면 안주 효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붕 자가 나왔죠 붕 자가 이렇게 붕 자가 나왔어요 자 그럼 법 이게 이제 뭐냐면 벗붕 자예요 벗붕 자 뜻이 좀 다르지만 이런 뜻입니다 벗우 자 벗붕 의미는 좀 다른데 그냥 친구라는 뜻입니다 세분화적인 것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런 뜻인데 얘가 소리도 또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장되는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벗붕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여기다 세조자를 갖다 붙였어 그랬더니 세붕 자가 된 거예요 세붕 자가 근데 이거는 주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동양고전 중에서 이제 장자라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실 텐데요 거기 보시면 이 붕 자가 나와요 세붕 자가 대붕 해가지고 세붕 자가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산이 무너지는 게 이제 제일 무서웠어요 산이 무너지는 게 산이 무너지는 게 그래서 이제 산이 이제 산 이 붕 자 위에 산이 있죠 그래서 이게 무너질 붕 자예요 무너질 붕 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세를 갖다 붙였더니 세붕 자가 되고 몇 산을 갖다 올려놨더니 산이 이제 무너진다 해서 무너질 붕 자가 되죠 하나만 더 갈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들 저기 우리가 이제 그 아플 때 보면은 이제 그 약을 바르고 뭐 붕대를 감고 그러잖아요 붕대 붕대를 뭘로 만드느냐 하면 실이나 천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붕대가 이렇게 실사변이 들어가는 겁니다 붕대가 할 때 그랬더니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들어가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얘도 붕이고 얘도 붕이고 얘도 붕인데 붕대는 이붕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붕대는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묵굴 붕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그러면 법붕자를 시작으로 해서 세 붕자를 배우고 무너질 붕자를 그 다음에 묵굴 붕자 붕대할 때 묵굴 붕자를 배우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자자가 또 나왔죠 자자가 나왔는데 여기 자자가 몇 가지 이제 앞으로 문법을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글자를 만나다 보면 이걸 또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동차 할 때처럼 스스로 자자로도 쓰이죠 그런데 이게 두 번째로 어떤 뜻으로 쓰시냐면 뭐뭐로 붙어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이게 뭐뭐로 붙어 또는 이게 이제 코라는 뜻으로도 사실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확장돼가지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코 이비인 이비인 훅과 그러죠 그럼 이 귀 이 비 코비 인 목구멍 인 후 그렇죠 여기 인후 목구멍이 그래서 이제 빗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가 글자 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스스로 자자를 써요 너 누구야 나요 할 때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코를 가르쳐요 네 우리들도 사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저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 받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무슨 글자냐면 자 어렵게 보시면 아세요 이게 스스로 자자고 이게 줄비자예요 합쳐서 코비자가 된 거야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게 줄비자야 준다 준다 기부 그래서 이게 줄비자야 그러니까 자비 그렇죠 자비 이렇게 된 거야 스스로 자 코비 아니 스스로 자 줄비 해서 코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글자 하나를 더 갖고 가세요 코비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자자 할 때는 반대말이 예를 들어서 자타 스스로 자 다를 타 이렇게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걸로 쓰인 거야 뭐뭐로부터 벗이 있는데 그렇죠 벗이 있는데 자 이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하로부터인데 보세요 원 원 멀리 먼 곳에서 온다면 이런 뜻이죠 자원 방 내면 유붕이 있어서 자 먼 곳에서 이건 방향 방위를 나타내는 거죠 먼 곳에서 온다면 부력 라코아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이 친구가 옛날에는 뭐 교통과 통신이라는 거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니 뭐 그 뭐 그 다음에 뭐 KTX니 보고 싶으면 야 내가 몇 시까지 갈게 뭘로 올 거야 KTX로 그렇죠 야 뭘로 올 거야 비행기로 너 어디 살아 제주도 그냥 뭐 제주도에 살든 뭐 외국에 살든 전화 한 통화에 그냥 띡 해가지고 언제까지 갈게 하다못해 뭐 미국도 뭐래 그날은 그냥 갔다 오고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집이라는 것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친구가 사는데 늘 그리운 거야 그 친구를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아니 어쩐 일인가 보고 싶었던 친구가 통화하는 친구죠 멀리서 온 거야 그냥 얼마나 기쁜 거야 그렇죠 사실은 부모님보다 부모님만큼 그렇게 기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 늘 머릿속에 그리워하던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뭐가 교통과 통신이 맞고 있어서 그런 게 없어서 맞고 있다가 어떤 거는 막 몇 년짜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도 나온 김에 뜻도 알았으니까 이게 이게 원자입니다 이게 어떤 원자냐면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아는데 이게 이제 원세계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원세계 중국의 지도자 근데 이게 성시원자야 근데 잘 보세요 성시원자인데 이게 이제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중심이 돼서 글자가 중심이 돼서 요렇게 책받침 변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요 글자가 들어가면은 멀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팔 이게 이제 짐승 짐승이 이렇게 짐승을 나타내는 글자가 요거야 요게